. . . . . . 어디 가실래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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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앞에 걔만 카오랑 탕봉 카오랑 탕봉 너무 많다 발기장 저쪽으로 오잖아 줘넘트 아 어 아 이 아 아 어 어 아 아 아 한 번에 저게 해안가 털었어요? 아니요 네? 왜 이렇게 해안가 털어내셨어요?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없어요 아씨 눈 필요하신 분 어 배율만 버릴게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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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분 당시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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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열 killing 달려가지 에따 쓰실 분 와 에따 근데 어차피 배율이 없어가네 에따 저 4번 저 6배 있어요 그럼 제가 스르르 드릴게요 스르르 스르르 맞습니다 저 5탄 좀 주실 분 제가 7탄 드릴게요 여기 5탄 있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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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킬 7탄 여기 여기 200반 5탄 좀 주실 분 전 홈프에요 저도 홈프에요 근데 이 새끼 어디서 온거야 다리 건너서 뭐야? 저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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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지금 245방향에는 다리쪽으로 뛰고 있거든요 배율이 없어가지고 25방향에 봤자 봤자 235방향 잡았어요? 아니요 지금 시야에 안보여요 아 네 다시 W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W방향? 네 거기 총 남는거 있어요? AK라던지 네네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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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절벽 쪽으로 붙은거 같은데 네네 그냥 가고 아이고 아 배율이 없네 진짜 배율 빠밍 해야지 뭐 배율 빠밍 해야지 뭐 사원님 여기 구상 있어요? 네 네 다음은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어디서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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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레벨을 먹으면 죽어서 요 초롬 핏쪽 라인 잘 체크해야 돼요 애들 아까 많이 내렸어요 탁목이랑 가보죠 아니 근데 여기서 선점하고 있다가 건너오는 하이팀에서 건너오는 애도 잡아야죠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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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쪽 맞죠? 다리쪽 다리쪽 가위쪽에 가위에 있어요. 290 방향 290? 한 번만 쏴볼까 어디? 290 방향 290 방향 285 방향 건너 왔어요? 아니면 건너편이에요? 건너기 전 건너기 전 285 방향 맞아요? 네 바위 뒤 바위에 2명 난 안 보일까 저쪽으로 같이 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 조심해야지 아 어딘지 알겠다 야 너무 멀다 대박 좀더 오면 잡지 굳이 먼저 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왜 안 죽냐 안방이야 너무 일치 썼어요 깜이 애들 애들 총소리 듣고 이리 오고 네 뒤 조심해야 돼요 아실 것도 없는데 건너오겠다 물 쪽 봐요 물 쪽 굳이 1-2-5 굳이 건너평가랑 싸울 필요 없어요 한 대 맞췄어요 오만요 아씨 나 왜 맞추려고 하면 맞냐 뭐야 레드존 아 레드존 맞은거야? 레드존 맞냐 진짜 나 곧건 살아 아 어이없어 내가 쟤네 초래핑 라인 다 털렸어요 조심 건너와야되는데 이것도 건너오고 있는건가 돌거 같은데 아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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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수영할거야 수영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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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SW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SW 방향으로 돌아요 또 왜 또 왜 아이씨 쏘리 제가 잘쓴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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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가요 거 미안함 미안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쟤네 저기 돈다 저기 어디냐 190방향에 물 건너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인하죠 이제 물 건너네 물 건너야? 아 조져야지 물 건너려고 하네 건너려고 하네 걷는다 건너라 건너라 어디어디 190방향 아 통할도 많은데 맞을때까지 맞을때까지 쏘다 저기 건너는거 잡아야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뻔 어 우리 편이에요? 쏘는거? 정박스 한거 같은데? 네 이쪽 집 털려 털렸어요 털렸어요? 네 이 집 털렸다고? 아래 다 털려있어요 아 불쌍 역시 나이가 에미나이? 아 얼쑤 너무 재밌다 얼쑤 여기 다 털려있어요 그러네 칩하밍 해야겠네 왜이렇게 깊게 깊게 들어가시는거요 위험하게 언저리에 계셔야지 위험하기 위험하기 이번엔 좀 이번엔 좀 아 위험하기 확 잠일 опер 다시 쏘는거에 고転경 쏘는거에 아, 보이는구나 안 보인다 나이스 저기서 오죽에 싸우게 뒤에서 쏜다 엄덕적으로 아버님 싸우시는거죠? 아, 나이스 야, 집 라인 응 6배, 30분 6배 응? 6배, 30분 나, 나, 나 어, 오케이 너무 멀다 5배, 3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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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왼쪽으로 깎고 들어갈게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깎고 들어갈까요? 이쪽에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른쪽? 네 네 아, 나이 아, 나이 아, 나이 아, 나이 저기 바로 앞에 싸워요 190방향 쪽 펜치 은퇴집래 오케이 한 번이라도 떨어지고 그 위에 있나본데 한 번이 가는 쪽에 사람 있어요 3번님 그 앞에 따개비 3번님 거기 따개비 M24 내가 한 잡았어 한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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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야 뒤에 있는 거? 네 그 돌 뒤에 있는 거 내가 잡았어 가요 가 가 가 가 가 못 잡았네 아니 하나 잡았는데 내가 계속 디라 말잖아 닌 디라고 몇 개들 핀 쳐줬잖아 핀 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우리 지금 아 아 아 하나 잡았는데 아 피할까 아 아